네 그래서 저도 지금 차마 가지 못하고 네 이렇게 선물 주신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바지 잘 어울려요? 이렇게? 이거 다들 사진 예쁘게 올려야 된다 하이 룰 수위 수위 랑 아빛 수위 랑 아빛 수위 랑까? 진짜로? 진짜로? 항상 네 항상 고음까지 와달라고 알았어요 나 이 부분 특역사 될 것 같아 진짜 한국인이냐 여러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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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잠깐 잊나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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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